4번 문제죠. 이것도 어렵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구조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지. 우리 식량작물 그러면 생산과 수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량작물은 우리가 생산하고 수출에 있어서 세계통계, 대륙별통계, 국가별통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대륙별통계 시작. 쌀은 아시아 초독보적. 그럼 잘 보시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대륙이 되게 초독보적인 건 이거예요. 이게 쌀이에요. 이게 아시아가 되는 거고 이게 자동적으로 유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것 중에 우리 또 쌀은 또 아시아가 1위 유럽이 2위라고 배웠잖아요. 아니 밀은요. 밀. 이게 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짝 먹어. 그러면 옥수수가 되는 거죠. 딱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나와 이제 옥수수의 우리 국가별 정리 최대 생산국 미국이죠. 쌀은 중국 밀도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있진 않죠. 그 다음에 기원지는 아메리카 아시아 아시아죠. 그렇죠. 자 우리 옥수수 그러면은 크게 세 개를 기억해라. 시작. 제일의 그러니까 세계 3대 식량 작물, 세계 제일의 사료 작물,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 바이오 퓨울. 답이 바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쌀은 자급적 목적이 많아서 국제 이동량은 얘네 둘이 이제 비슷하게 많고 쌀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단위면적 생산량이든 생산량이든 생산량은 우리 옥수수가 얼마나 크냐. 얘네에 비해서. 그래서 단위면적당 생산량, 생산량 모두 옥수수가 1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고요. 6번 문제는 조금 그나마 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항상 기후문제가 나오면은 지도를 보고 그래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도 나오면 적도와 회귀선을 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벌써 기후가 여기서 나와. 요거 뭐예요? 지중해 연안.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죠. 그 다음에 적도 지나니까 열우, 열대우림이죠. 얘는 적도와 회귀선 사이니까 사바나죠. 자 우리가 처음 보는 거지만 요기가 이제 우리 한류, 벵겔라 한류에 의한 한류사막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거의 사막의 안쪽이니까 사막 주변은 스텝 정도 될 텐데 애매하니까 그냥 건조기후다 정도 해두면 돼요. 모르는 것도 저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기후, 그래프가 나왔어요. 우리 그래프 접근방법은 어떻게 됐어? 남반구, 북반구를 구별해요 그러는데 뭐 6, 7, 8월, 12, 12월 이런 분포가 안 나와서 남반구, 북반구 구별은 어렵고요. 연교차 이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연교차, 와 연교차. 5도 안짝이에요. 그쵸? 지금 보니까 열대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지만 연교차 더 작은 게 또 열대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A가 되고 요게 이제 D가 되는 거죠. 금방 나와요 답이. 거기다 이걸로도 알 수 있는 게 얘는 북반구 사반하니까 6, 7, 8월이 엄청난 우기고 12, 1, 2월이 건기죠. 이거 엄청난 건기잖아. 강수량이 거의 없죠. 그 다음 B씨가 있는데 벌써 강수량에서 이 녀석은 거의 100mm와 500mm 사이, 500mm가 안 돼요. 건조기후예요. 요게 이제 C가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요 녀석이 B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금방 되죠. 아이나 다를까 북반구 지중해니까 겨울이 우기. 그러니까 12, 2월 북반구의 겨울이죠. 상당히 강수량이 많습니다. 한 24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A, 열대 우림이니까 건우기 구별 뚜렷하지 않고요. 연중 우기죠. 2번 C, 요거 요 녀석이잖아. 자, 건조기후의 정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 D, D죠. 일교차보다 연교차 크다. 우리 배웠잖아. 열대는 일교차도 작고 연교차도 작지만 일교차가 좀 더 커. 그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중에서 아무래도 대류성 강수. 얘는 연중 대류성 강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B는 D보다 7월. 자, 고기 앞집이면 건기잖아요. 둘 다 북반구예요. 북반구면 원래 여름이 7월달이 우기여야 되는데 얜 우기 맞죠?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여름이 건기다. 그러니까 7월에 건기인 녀석. B하고 D중해. 얘는 7월이 건기죠. 북반구 D중해는 7월이 여름, 여름이 건기. 그쵸? 좋습니다. 자, 고기 앞집니다. 아멘